체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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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하려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체민아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클레버TV 클레버TV 소금만 먹으면 괜찮은데 다가 왜? 왜? 난 나애랑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친한 친구다 나애가 너무 좋다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다 그 이유는 바로 나애의 남자친구 상욱이가 친구 그 이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 맞다! 그거 들었어? 일반에 범수 있잖아 범수 범수가 사랑 좋아한대 정말? 오! 비밀이야 비밀 그거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진짜? 그거는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그쵸 나애야? 응 그러니까 체민언니? 체민언니? 어? 어 언니 뭐 좋은 일 있어? 왜 웃으면서 그렇게 사은김빨 쳐다봐? 내가? 아 아니야 어제 치킨 시켜먹고 남은 거 먹을 생각에 기뻐서 가만해 듣고 우리 빨리 나가자 그래 나가자 상욱이 오빠 상욱아 사실 나 너 좋아해 채민아 사실 난 널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 어? 채민인데? 상욱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? 궁금하네 채민아 왜 우리 둘이 보자고 한 거야? 아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있어? 토요일? 어 별일 없는데 왜? 혹시 나애랑 데이트 있는 거 아니지?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 그날 시간 되면은 어 같이 같이 놀이공원 갈래? 놀이공원? 어? 뭔 얘기를 그렇게 해? 어? 어? 아니야 채민이가 놀이공원 같이 가자고 하는데? 나야 토요일 날 시간 되지 시간 되면은 다 같이 놀이공원 갔으면 하는데 어? 승현이도 오네 승현이한테도 말하려고 했었거든 어? 뭘 말해? 승현아 우리 토요일 날 다 같이 놀이공원 가자고 넌 어때? 놀이공원? 콜 콜콜콜 채민이가 같이 놀자고 하다니 그것도 상욱 나애 커플이랑 우리 둘이 그럼 우리도 커플인가? 채민아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나애랑 상욱이랑 사귀는 거 누구보다 잘하면서 어떡해 내가 아 어떡해 채민이한테 한번 전화 좀 해볼까? 어? 승현이네 여보세요 어 승현아 어쩐 일이야? 채민아 사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? 아까 만났을 때 말하지 그랬어 그게 말이야 나 사실 너를 전부터 좋아했어 어? 어?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승현아 승현아 나도 사실 할 말 있어 나도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아 정말? 미안해 아 아니야 혹시나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나한테도 기회를 줄래? 어 알겠어 승현아 그럼 잘자 어 알겠어 잘자 채민아 네가 하려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승현아 미안해 나도 잘 알아 내가 아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걸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변하는 게 쉽지가 않네 아 사랑은 참 어렵다 넌 제발 난 내가 보다 화려하고